네 오늘도 무비리뷰 시간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영화 선정은 영화를 본 순서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제 제일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마디나 두마디나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영화를 이제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무비리뷰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무비리뷰를 해드릴 작품은 어제 본 영화에요 어제 봤는데 히츠코크의 이제 로프 라고 1948년 작품 제임스 듀어트 나오는 아 훨씬 낫네요 그 순서대로 하고 뭐 옛날 봤던 작품을 이제 그때 느낀 점이라든지 그걸 끄집어내서 뭐 이렇게 말을 그 하려고 하니까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해서 뭐 하다가 뭐 그 올해도 안갈 것 같고 해서요 무비리뷰 이런 것들이 뭐 이런식으로 하면 그래도 재밌으니까 좀 어 당분간 하게 될 것 같아요 무비리뷰를 어 그럼 왜 로프냐 어제 봤기 때문에 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히츠코크의 그 로프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 사실 어 히츠코크 그 벌티고 벌티고를 무비리뷰 할 당시에 조금 이렇게 저랑 어 히츠코크 제가 히츠코크 작품이랑 이제 나랑의 어떤 그런 그 뭐 이렇게 그런걸 말씀드렸는데 어 히츠코크 영화는 우리 그 그 아버지가 많이 빌려와서 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동참을 안 했죠 보는데 별로 이렇게 흥미가 안 느꼈었는지 내가 좀 어려서 그랬는지 또 히츠코크 영화가 어 주로 이렇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어 별로 이렇게 흥미가 끊이는게 없었는데 요즘 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거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명작들이 많으니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번에 이제 영화를 하나씩 이제 그 무비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기 전 전에 이제 본 히츠코크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사이코랑 이제 히츠코크의 새 애가 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버티고를 하나 보고 조금 이제 안좋은 평을 했지만 버티고에 대해서 저번째 이제 리얼 윈도를 봤어요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이제 리얼 윈도에 대해서도 이제 무비리뷰를 해드릴 생각이고 어제 이제 로프를 봤는데 어 모르겠어요 리얼 윈도도 이제 훌륭 작품이고 이제 로프도 훌륭 작품인데 그 작품성 뭐 이런거를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내 그 어느 쪽을 더 재밌게 봤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물어봤을 경우에는 저는 로프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 버티고보다는 훨씬 낫구요 버티고는 내가 조금 그 스토리 전개상에 하나의 그 맹점으로 인해서 그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만들었다 내게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로프는 거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또 이렇게 로프가 마음에 드는게 그 요즘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이 긴 영화 긴 영화보다 이게 짧은 영화 그러니까 120분이 넘어가면은 좀 긴 느낌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영화들이 그전에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안들었었던 같은데 어 그랬더니 뭐 꼭 짧아야 된다 뭐 이런건 아니고요 어 110분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110분 정도 그러니까 리얼 윈도가 2시간이 좀 안되는 영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야 재밌게 봤다 벌써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0분 정도 영화인데 근데 로프는 그것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80분인데 이거는 성공했어요 80분 왜냐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스몰 스몰 필름입니다 스몰 필름 러닝타임 고작 80분 밖에 안되고 그 영국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어 스테이지 그 프레이를 이제 기존에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기 때문에 그 이 공간적인 그것도 하나에요 그 아파트 안에서 80분 동안 어 거의 일어나는 뭐 그런 80분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겠네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밤이 그 낮부터 해가지고 밤 파티 끝나고 밤까지 그러니까 한 3, 4시간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시간도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했고 스몰 무브입니다 어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두 명의 젊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인텔렉츄얼에요 인텔렉츄얼 큰 그 뉴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굉장히 그 대학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젊은 이 그 20대 어떤 인텔렉츄얼 두 명이 자기 친구를 이유 없이 죽였어요 왜 이유 없이 죽였느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에요 이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면은 초반에 좀 충격적인 장면인데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사람을 이제 방 안에 이렇게 하나의 캐빈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사물장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티를 여는 거에요 파티를 열게 됐는데 이제 파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죽이려고 이렇게 플래닝을 했었던 전부터 이렇게 잡혀 있었던 파티인지 죽이는 것과 파티를 이렇게 같이 계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파티에 이제 그 죽임을 당한 그 남자 데이빗이라고 하는 남자의 부모도 오고 여자친구도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플래닝 헤더하우스죠 그러니까 거의 사이코패스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 영화가 충격적인 장면은 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 영화라고 하는 저는 솔직히 충격받죠 1948년 영화에 이런 내용을 담은 담을 수 있었나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재미로 죽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충격적이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무슨 킬러 나와가지고 막 쥐고 뭐 제이슨 나오고 뭐 이렇게 부기맨 나오고 뭐 헬로윈의 부기맨 13일 금요일에 제이슨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1948년 정도면은 그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보편화돼 영화의 주제에서 보편화되지 않았었던 것이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이유 없이 죽였다라고 하는 게 그 영화의 맥락상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대화에서 나와요 우리는 죽였다 얼마나 재밌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에요 두 명은 젊은 살인자는 그런 것이 하나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죽이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부른 다음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릴을 맛보는 거죠 두 명이 그런 거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 자기 친구를 재미로 죽여서 캐비닛에 논 다음에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어서 파티를 열고 그 상황을 상황의 스릴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잖아요 그게 1948년 히치코크의 히치코크의 로우프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죽인 두 명이 그 호모섹슈얼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또 이렇게 어 음 좀 이렇게 이슈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건 사실 맞건 1948년이면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그 보수적이었고 그런 어떤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동성연애야 뭐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고 항상 우리 역사를 따라온 어떤 그 인간의 한 어떤 부분 성향 이겠지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의 특정 성향이겠지만은 그거를 공론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적으로 그건 그 당시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국에서 이렇게 그 그 상영된 상연된 이거는 연극이기 때문에 어 연극에서는 좀 더 그런 것을 그 그 이제 직접적으로 광극에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이제 가색 박색 단계에서 그런 걸 이렇게 굉장히 그 좀 그 많이 죽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상 근데 이제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둘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친구가 아니라 좀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다 그 사이코패스 두 명의 사이코패스가 호모섹슐 사이코패틱 킬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주제가 그때 파티를 열었어요 3를 위해서 더 3를 어 만끽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그 뛰어난 자기의 은사를 한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게 그 죽인 이유가 사실은 이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특이한 지식인이라서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 굉장히 그 상류계치의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살인은 정당화되는 방면 빚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당화되지 못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괴변 같은 것을 그 풀어나가는 굉장히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즐기려고 한 거예요 이 두 명의 그 살인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더 3를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응응 맞아 그것은 내 논리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교수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벌써 그것을 치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거기서 또 쓰레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쪽으로 스토리가 가냐면은 서서히 이 은사라고 하는 교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건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살인을 당한 데이빗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파티에 초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제임 스튜어터가 그 연기를 했는데 서서히 이제 그 대화로서 좁혀갑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해가는 거예요 이 두 명을 이제 그런 이 사이클로지컬한 어떤 그 심리적인 이 스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대화로써 이제 제임 스튜어터가 이 두 사람을 압박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살인자 중에서 한 명은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다른 한 사람은 완전한 사이코패스고 그 참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완벽주의자고 그러면서도 냉혈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뭐냐면은 마음이 약해요 살인에 동참을 했지만은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제 그 자아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라기보다는 이 자기의 애인 그 동성애인이 어 그 완벽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설득에 넘어가서 이 살인에 동참을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반응이 또 틀려요 이제 제임 스튜어터가 심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추움을 하고 압박해 나갔을 때 이 사이코패스 쪽 어떤 반응이랑 마음이 약간 그 그 친구의 반응이랑 둘이 같이 살인을 했지만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대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 이게 그냥 이렇게 어 마지막에 제임 스튜어터가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떠나갔다 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떤 실수라든지 말의 실수라든지 심리적 압박에 압박에 이한 어떤 그 버스트 심리적 버스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전적인 단서를 제공해 버린다 라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뻔하거든요 근데 그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대화 하나만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그리고 이 그 그 서툴한 굉장히 미묘한 이게 행동이라든지 카메라워크라든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꾸 이렇게 그 죽음을 당한 데빗이 들어가 있는 이 사물함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그 정말로 정말로 이 브릴리안타입니다 훌륭한 영화예요 그 이렇게까지 그 뭐라 그래 얘들아 요즘 영화처럼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충격 효과라든지 그 어떤 구차한 설명 없이 그 상황 설정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대화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의 심리를 그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렇게 슬리링하게 만들 영화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제 어 정말로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근데 조금 제가 이렇게 보기 전에 사람에게 귀띔 해야 될 어떤 상황은 뭐냐면은 절대 영화는 큰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80분이고요 연극을 영화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의 중간정도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딱 앉아서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시각적인 어떤 그 유희를 즐겨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보지는 마시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시느냐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데이트가 있어 5시쯤에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할 게 없이 없고 한 시간 반 정도 남았어 데이트에 하루 나아기 집을 나아기 전까지 그때 뭐 할까 이럴 때 보세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때 90분 정도 그러면은 충분하게 큰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거창하게 영화를 하나 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스케일의 자금으로 인해서 조금 실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한번 보시는 방법을 선택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영화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히츠코크의 1948년 로프 제임 스티어트 그 그 주연이고 살인자를 연기를 한 존 달이란 펠리에 그랭거라고 하는 두 배우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배우는 아닌데 어떤 평을 보니까 이 두 배우가 제임 스티어트보다 훨씬 기가 막힌 연기를 펼쳤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 훌륭한 연기를 한번 감상 감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그 무밀요일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